ấu은 한글자막 여러분들 안녕 이제 밤바다 보러 가는 거죠 이제 일출보러 가죠 지금 바다 가고 있습니다 동행이었나? 정동진 정동진에 갔는데 제일 승이었어요 바다 저희 꼭 바다 가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데뷔 전에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9호 정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름 9호가 있잖아 달리자 달리자도 괜찮아요 영원하자도 괜찮지 않아요? 근데 저는 달리자보다 영원하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? 영원히 달리자 영원히 달리자 영원히 달리자 마라톤 딱 들었을 때 힘이 딱 나고 힘이 나는 거 브라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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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긴 하다 영원히 함께하자 이런 거든요 나는 저렇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함께하자보단 그러면 함께하자 쓰려면 우리 팀이 그대로 이용해 내일을 함께하자 내일도 함께하자 내일은 또 써 내일은 또 써 내일도 함께하자 내일도 함께하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날도 함께하자 그 다음날에도 내일도 함께하자 하면 또 그 다음날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실시 이걸로 가면 좋죠 어때요? 저는 좋아요 내일도 함께하자 하자 투모로우바이트 기도 내일도 함께하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, 여러분 저희 드디어 정동진 왔어요 지금 아직 해는 안 떴는데 너무 바다를 오랜만에 봐요 아, 좋다 일출보로 이런 데 오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밤바다 보러 가고 막 그런 건 해봤어도 와, 진짜 예쁘겠던데 이제 막 해가 서서히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? 벌레 벌레! 전 지금 바다에 오니까 형들을 너무 빠뜨리고 싶어요 네, 우리 휴닝카이도 들어가 보고 싶구나 저도 휴닝카이 빠뜨리고 싶어요 저희 앞에 있는 건 뭐예요? 밥인가? 밥이 아닐까요? 괜찮아요, 붙어라, 붙어라 오, 진짜 이거 짠 눈물이야, 짠 눈물 너무 예쁘다 애들이랑 같이 가자 나 하나도 쉽지 않다 얘들아, 뷰 너무 좋은데 누구 한 명 있어? 휴닝카이 있어? 빠지고 싶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와, 저희 내 로망 일출보자, 일출보자 얼마나 저희 물이랑 가까이 있는지 보여줄까요? 저희 바로 앞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쁜데? 우리 수빈이 형 뭐예요? 우리 수빈이 형 뭐예요? 기다리고 싶습니다 Luke 아, 불편함 발담 보고 싶은데요 가윤아, 진짜 짝짝짝짝짝짝짝 Nicholas 야, 야 생각보다 너무 안 추워서 좋다 더 길게 뭔가 딱 좋아요 영상이 나른하니 괜찮아요 가야,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젖지 않을까? 바위 이렇게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가자고? 올라가 봐도 돼,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저 위에 있으면 안 젖어요 오, 야, 진짜! 저 바위 위에 올라가도 돼요? 이건 다 잠기잖아, 얘는 진짜 안 잠기잖아 아니, 저 바위는 절대 젖지 않아요 오, 젖잖아, 야, 젖잖아 너무 열정적으로, 너무 열정적으로 샀는데? 주빈이 형, 바위 찍고 오면 소원 3개 들어줄게 저기에 있는 바위 소원 3개는 안 들어 소원 3개 들어줄게 다섯 하면, 여기 해보자 네 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섯 신지해, 짱 신지해 하지마 음을 더 올려야지 안가 하지마 원샷 할 수 있어요, 이걸로 글씨 쓸게요 스스로 퀄리티가 정말 안 나와 Mafia 하나 둘 셋 잘 못 찍겠는데? 칼이 바운드로 와 바운드로 와 살짝 안 찍어 안녕 파이마이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양손으로 보이는 셀카를 찍기 위함이에요 귀 시려 범규야 신발 끈 묶어라 귀 시리지 않아요? 어? 내 티 어디 갔어? 일단 소리 지르고 부르지 말라고 쩌쩌쩌쩌 어? 저거 봐요 우와!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혜야? 혜가 아니라 혜라고 원래 혜 이렇게 생겼어요?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? 볼록 튀어나가고 있어요 심장이 막 왜 이렇게 빨개해? 잠시만 나 저한테 빨간 거 못 보겠어 왜요? 이유가 빨개서 해요? 어? 나 빨간 거 좀 무서워해 빨간 두 개가 생겼다 어? 신기한데요? 아니 저거는 약간 빨간 거 지났는데? 야, 뭐야? 너무 귀엽다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, 여러분 좀 극적으로 붙여줘야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나와요 저기 지금 뒤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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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뜨고 있어요, 여러분 저기 해 떴어요 해가 볼록 피해 나왔어요 아, 다 떴다 근데 이렇게 강렬한 레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들 손 들어요, 손 들어요 아, 맞아, 손 들어요 이미 빌었죠, 저는 저희 오늘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뭘 하고 싶어요? 오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네,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꼭 잘 되게 해 주세요 야, 빨리 소음 들어, 빨리 소음 들어 안 돼? 응 너무 역할이 안 보이지 다, 다 속으로 빌지 않아요? 네, 둘 다 속으로 빌어요 주인카이는 공개하기 싫다 우와, 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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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해가 너무 산대 이제 아예 떴다 오, 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태양보는 거 처음이야 노골적으로 태양보는 건 뭐예요? 노골적으로 태양보는 건 뭐예요? 되게 신기하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우리 연진이 형 다시 소음 빌어주세요 아, 너무 귀여웠어 아, 소음이 들고 있어 귀염뜨리네 아, 잠시만 들고 있어봐요 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하겠다 킬을 약간 십자가처럼 해주세요 아, 오케이 친구야, 잠시 진정하고 명화를 들어봐 야, 너 봐, 잽싸이 그려해 잽싸게 찍어줄게 잠시만요, 이 친구와 대화를 좀 해야 돼요 오케이 앞에서 정규 형이 아, 참사해 파도랑 대화를 하겠다면서 파도에게 일... 대화를 잘 잘하는데 내가 지금 오, 내가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를 써야 되거든 조금만 도와주겠니 아, 고고고 이거, 이거 지나가구나 하나, 둘, 셋, 가자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, 썼어, 썼어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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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, 너무 좋다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해, 뭐해, 뭐해 오케이, 찍어주세요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 나와봐, 나와봐 나와봐, 나와봐 야, 너무 이쁘다, 본규야 좋다 야, 잘 썼어 야,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? 아, 뽀에버만 남았어 스마그로마이투게 놀이가고 내일도 함께하도록 하나 해주세요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 잘 쓴다, 글씨 오, 길어, 길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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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아, 너무 긴데? 나 이거 톤을 다 담을 수 있을까? 아니, 내일 함께 하자 내일 함께 합시다, 여러분 안 돼, 잠시만, 잠시만 됐다 어, 하셨어 아, 진짜요? 어떻게, 어떻게 내일도 함께하자 오케이 내일도, 이렇게 함께하자 내일도 함께하자 다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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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 아, 좀 크게 해줘요 크게 했어 형이 크게 할수록 저희가 더 크게 해줄 수 있어 맞아요 저 울음 더 할게요 내일도 함께하자 함께하자 우와, 진짜 황금빛이다 우와 어,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어, 저희 지금, 어 이제, 해변가 도착해서 좀 이제, 모래도 밟고 어, 파도도 보고 하려고 커피, 브런치, 카페 하다가 딱, 뭐 꽂히는 게 있습니다 어, 저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를 가갖고 마실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야, 저희, 오리 카페 저희 똑같은 거 저기, 오리 카페 오리 카페요? 뭔가 귀엽잖아, 오리 카페 얘들아, 우리 오리 카페 네 귀엽지 않냐? 여기가 오리 카페래 어 오리 카페래 뭔가 이름이 끌렸어 오리 비약 비약 오리 까마귀 까마귀 깍깍 기러기 오리 카페 다 좋아 오리 완벽해 날씨도 너무 좋고 이벤트 단계 들어가고 뭐해 형은? 자바칩 응 이것보다 완전 맛있어 자바칩 좋아해 뭐야 맛있긴 한데 진짜 좋아해 나는 민트 먹는데 자바칩 먹을래 아, 민트 원래 그냥 그랬는데 그냥 치약 맞는다고 신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였잖아 이게 맛있는 걸? 아, 좋다 내가 봅시다 주사 먹은 것 같다 어떡해 아, 이번 양말은 망했다 뭐래, 뭐래 이번 양말은 망했대요 휴닝카이와 너는 나중에 바다 앞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? 저 바다 밑에 한번 살고 싶어요 휴닝카이와 바다 밑에서 아, 맞아 우리 막 초등학교 때 막 내가 살고 싶은 뭐 그리기 막 이런 거에다가 맨날 막 바다 밑 그리고 그렸는데 다시 제발 오오오오음 올 듯 말 듯 하네 나름 파도가 세네요 응 온다 야 잘WHERE 나 찍어줄게 아니, 내가 모래맞는 건 상관없는데 나 진짜 음료부터 보호하고 있었어 이러면 또 뭐 하시는 거죠? 잠깐 들고 있어, 볼래? 이러면 너무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형들이 조금 더 모래랑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나도 휴닝카이만 모래랑 친해졌으면 좋겠네 아이고 우리 휴닝카이는 몸에다 던지는 것보다 발에다 던지는 게 더 상상 나겠지? 아, 진짜 안 돼요 제목까지 해주세요 야, 다 튀어, 이쪽으로 아, 진짜, 탈락하나 말겨 던기 형이 안 맞아, 맞죠? 응 야, 잡으러 왔어 어, 어떡해 안 돼! 야, 뭐래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왼발, 오른발, 왼발 왼발, 오른발, 왼발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 기분 어때요?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맛있어요 달아요 간 거 최고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 오, 잘 안 보여요 이게 맞아 안 보일 것 같아 힘든다 어우, 눈부셔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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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어오면 이렇게 막아줄게요 꿈의 장수단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후 VR 하나, 둘,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